당신껍니까? 예 또하나 추가됩니다 복둥이 수염님 한번 볼까요? 자기꺼라고 누가 누가 수염이 만나보자 복둥이님 얼굴을 돌려보세요 복둥이 수염 야, 수염이 엄청나게 많죠? 저 뽑으면 안돼 어렸을땐 너보다 엄청 큰데 너보다 움직아 아휴, 우리 사랑은 맨날 행복해 이제 이 호랑이 인형이 작은 거 아니에요 엄청 커요 엄청 큰데도 우리 복숭이가 너무 크니까 엄마가 웃었다면 엄마한테 왔죠? 엄마가 아쉬워지고자 무슨 밥먹을꼬지? 엄마가 아쉬워 엄마가 아쉬워 엄마가 아쉬워 엄마가 아쉬워 엄마가 아쉬워 더II 못핀다 아빠 딸이들 어쩔 수 없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